호남고속도로에서 다중추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.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47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18km 지점에서 5중추돌사고와 4중추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40대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.